여러분들은 휘파람 불 줄 아는 사람 있나? 있나 있나? 후키 후키 구치부에 구치부에 데크레이터 이를 휘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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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줄 알아? 아 그럼 내가 대줄 테니까 아까 거기 한번 해보자 나 되게 서운했어 휘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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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리허설 때 한번 해주는 내가 나 못한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냐고 그랬을 때 못 안 된다고 그러더니 너무 무대 체질이네 무대 체질이네 무대 체질이네 아 여기 마이크 하나만 더 갖다주세요 아 나 살짝 우리 또 새로운 멤버들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인스타 하니까 그 하니까 이게 태그 돼가지고 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노래도 잘하드만 노래도 잘하드만 여러분들 성운이 노래 잘해요 다로도 좀 하는 거 다소리도 좀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부르기 좀 심심하니까 약간 그 같이 약간 코러스나 이런 것들 좀 약간 어 가능한 거 아닌가 했더니 어 잘 노래 못하는 척 하더니 아니 거의 락커스 순이다만 다음에 그럼 여기 마이크를 미리 하나 갖다 넣어주세요 하하하하 다음에는 다음 2부 때는 그럼 2부 때나 이렇게는 우리 2부 때도 이 노래 부르죠 2부 때 안 불러 안 불러 그 다음 그 다음 두번째 전달